3월 31일 마지막 날인데, 우리 피디님이 지금 쫄면 만드는 거 보세요.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. 여기 빠질 수 없는 거, 계란. 계란이 또 들어가나요? 네, 계란. 계란의 꽃을 여기 피워주세요. 네네네네. 아, 맛있겠습니다. 이거 이제 바로 잠시 뒤에 먹는 장면으로. 자, 잠시 뒤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, 쫄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, 푸짐합니다. 이거 셋이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은데, 아. 땡기 사는, 이렇게 생각해 봐. 진짜 쫄면 한 번 해볼 거 같아. 이제는 어쩌면 쫄면 먹는 거 나와가지고, 한 번 쫄면 한 번 해볼 거 같아. 영환이가 다 먹었지? 아, 엄청 맛있습니다. 음. 아아. 아아. 이제 한 입에 들어갈까요?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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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네 킥보드 부계정 임의대로 카트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. 침실을 하면 사과해 시간이 필요합니다. 사과에 공격이 더 차이가 필요합니다. 사과의 공격이 더 차이가 있습니다. 아아아악!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븐 오븐 오븐! 대단하십니다! 킥보드 화이팅! 킥보드 화이팅! 킥보드 화이팅! 킥보드 화이팅! 킥보드 화이팅! 킥보드 화이팅! 와아! 캠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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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우와! 우와! 대단해요! 대물! 대물! 대단해! 대단해! 대물 잡았어요! 자! 자! 갑니다! 이야! 보여주세요! 보여주세요! 자! 대물! 이거 투망으로 잡은 거 못 찍고! 방생! 잘 가라! 자! 여기서 못 찍고! 방생! 자! 3월 31일 마지막 날 오늘 4마리 투망으로 잡았는데요! 자! 2마리는 작아서 방생했고요! 이거 큰 거 2마리만 집에 갖고 가서 맛있게 주변 분들하고 먹겠습니다! 오늘 3월 31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